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상태에 돌입한다. 열쇠에 처한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포기하며 후퇴를 거듭하고,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이남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반격에 나서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다. 38선까지 전선을 회복한 유엔군은 소련과 중국을 의식하여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지만 국군은 이에 반발한다. 1950년 10월 1일, 국군은 단독으로 38선을 돌파하여 통일을 위한 북진을 시작한다. 이 날을 기억하여 훗날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다. 이 날을 기억하여 훗날 5월 29일을 시작한다. 이 날을 기억하여 탑올 수 있는 Bull prépar지역을 시작한다. 이 날은 우리의 열을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성지을 밝혀야한다. 이 여행은 Usman 2일을 시작한다. 이 날은 우리의IR 구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의 세계로 이제는 우리의 자리에서 한 끈 ç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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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식! 공격 공격 여기!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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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빨리 와요! 까치대! 까치대! 경영신의 신임! 적의 조항이 만만치 않다! 적의 숫자가 몇 명이야? 그래! 우리 아군의 피해 상황은? 그래? 적의 상황이 거세서 아군의 피해가 심각하답니다! 위생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진격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야, 독수리! 독수리! 3대대들도 적의 중앙에 밀려서 계속 보전 중이랍니다! 연대에서 지원군 착출해서 보내! 알겠습니다! 야, 독수리! 독수리! 뭐야! 움직여! 내가 도전으로 있잖아요! 내가 바로 두드estry! 네, 이 쪽곳은 꼭 Dannyやって 안고 넌? 이곳 투iquis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위험해! 죽을래.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형이! 나! 나! 너는 똑바로 뜨고 날 보란 말이야! 날 봐! 날 봐! 나! 좋아, 좋아, 괜찮아. 됐어. 자, 가자. 가자. 자, 간다. 자, 자. 가자. 형이. 내가 알게 된다, 뭐! 형이! 형은. 너는 똑바로 들어. 나, 놀아. 너, 내가. 너, 내가. 너, 내가. 아 도전 용고 고맙습니다. 적격 비방역 북사방민들은 퇴각 중. 뭐야? 점령했다고? 평양 점령했답니다. 클리어. 됐어. 수군을 했다. 수군을 했어. 소 CSS 강력했는傑에 수군을 Nashville 박수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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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생, 학생! 그 해저무는 언덕에 마주하고 앉아 바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곤 했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깨우는 나를 깨우는 친구여 친구여 가슴 푸른 켜 안고 함께 걸어가 보자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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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않겠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